아 까비 아 까비 아 까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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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헤 까비 아 12시에 바로 갈 수 있지 이렇게 고생했고 좀다가 보자 그러면 오케이 오케이 음 할 것도 없는데 딱 시간 남을 때 더 가야 될 것 같아 버프 이렇게 가도 무난하겠죠 뭐 딱히 설마 뭐 길드, 길드스킬 없어도 잡는 보스니까 오오야 렉걸려 오오오오오 오오야야야야야 손넘네 손넘네 또 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 와아 진짜 이거는 뭐 맞아도 돼 오오오오 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 아 나 드랍퍼 낀 거 같은데? 아닌가? 딜 왜이래? 아 맞는데? 아 시드링 아 시드링 안 썼네 아 우리 왜이러냐 이건 안 쪼고 아 밖이 완전 꼬인가봐 오오오오 이거 써야되 오오오오 유닛댐스? 저 유닛댐스가 없어요 아 첫판에 피를 너무 못갔어 파괴도 다 꼬였고 그리고 캐논스는 후딜이 길어가지고 보스 패턴을 예측해야되는데 저런 우석패턴은 너무 무작이라서 내가 예측을 할 수가 없어 몬스터의 동양 자체가 파악이 안되니까 그게 가장 어려운거 같아 패턴 파악 안되는 보스들 지닐라 이런건 다 예상이 가능 이런 더스크들 룬아 고공 지금 노작 하나 악몽님이 가지고 계신데 노작 하나 악몽님이 가지고 계신데 그거는 악몽님이 하실거 같애 칼리에 만드시다가 사이의 전자 악몽이 오오오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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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턴 오 스턴 아 이게 죽네 깨비 아 풀대카에면돼 여기서 한번 죽네 저도 고공으로 방을 바꿔야지 메모리 안나와 메모리 안나오고 제가 7월에 너무 과소비를 많이 해가지고 아 소비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솔직히 돈이 지금 많이 떨어졌습니다 노멀루시든 요즘 40층 초반대도 가는거 같아요 아 왔다 그가 왔다 의지 오케이 쫓아오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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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그만 쫓아와 아 진짜 피할방법 없다 아 진짜 짠 룸이 근데 카우 솔직히 딱히 그 암흑이 별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것 같긴 하던데 드디어 찡극 딜에 가는구나 파괴가 이제마다 떨어지네 오 카덕스크? 그때는 풀 2핑 받았죠 지금은 길드 스킬도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보시면 길드 스킬도 안썼어요 저 고북킬도 없어 이제 또 온다 그가 온다 무서운게 온다 왔다 아 제발 스터만 먹이지 말아줘 이거 어떻게 피해 오케이 피했네 하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케이 이건 괜찮다 리레를 껴야 되는데? 아 이거 너무 많이 만든다 오 아 아 아 진짜 오스야 3점 넘지마라 나도 쉬고싶다 이제 가자 거대한 공포 먹으러 가자 언니야 어 뭐야 홀 야 야 야 야야야 흠 흠 흠 흠 흠 흠 야 떴어 흠 흠 흠 흠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미쳤다 이거 먹는다고? ㅋㅋㅋㅋㅋㅋㅋㅋ territory 아하하하아아ㅏ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다들 감사합니다 와 2천원씩 정말 감사합니다 와 이게 떠버리네 아 이거 날잡아서 진짜 강화 한번 하겠습니다 이거 아 기분 너무 좋다 European 아 이거 너무 좋다 아 이거 너무 좋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